안녕하세요. 일반 물리학 기초 마지막입니다. 30장. 핵에너지하고 기본 입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핵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연 방사능 알파 베타 감마 붕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분열이었고요. 사실 분열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 큰 덩어리에서 아주 작은 질량을 안정화되기 위해서 방출한 건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핵 분열하고 핵융합은 특히 핵 분열은 인위적으로 평소에는 안 깨져요. 이렇게 안 깨지는데 인위적으로 중성자를 때려가지고 커다란 핵을 비슷한 질량의 두 개의 핵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분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거운 핵이 두 개의 핵으로 쪼개지는 건데 말 그대로 분열이에요. 붕괴가 아니라. 그런데 이때는 모든 핵 반응에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질량이 처음보다 쪼개진 두 개의 핵의 질량을 합한 것이 작아져요. 질량이 작아진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 생기죠. 델타 N만큼의 질량이 줄어들면 여기에다가 C제곱을 곱해서 에너지. 그래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건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핵 분열을 일으켜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면 에너지원으로 쓰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을 태우는 거예요. 핵을 태우는 거랑 같다. 석탄하고 석유를 태워가지고 열을 얻듯이 핵을 태우는데 이제 핵을 태우는 것은 쪼개면은 산소하고 결합이 아니라 쪼개면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라늄의 핵 분열을 다루게 되는데 우라늄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눠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라늄의 분열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려면 중성자를 우라늄에 충돌을 시켜야 돼요. 부딪히게. 그런데 이제 이때 우라늄의 에너지 상태도 양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에서 액선이 들어가거나 빛이 들어가나 할 때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가려면 에너지 차이만큼의 델타2가 HF 형태의 어떤 간격이 주어진 특정 파장의 포톤만 받아들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라늄의 경우에도 중성자의 에너지를 모든 중성자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빠른 중성자는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요. 말 그대로 느린 중성자, 열 중성자라고 하는데 느린 중성자가 우라늄에 부딪히면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를 해요. 핵이. 그래서 질량수가 236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동이온소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이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알파 입자나 베타 입자 정도를 빼고 안정화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불안정할 때는 두 개의 딸 핵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분열. 그런데 이때 이제 X하고 Y가 커다란 질량 덩어리를 반 정도 자른 그 정도의 질량을 갖는 그런 딸 핵으로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성자들을 더 추가로 방출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이때 X, Y가 딱 정해진 게 아니죠. 그죠? 이 질량수의 합이 질량수가 보존이 되고 원자 번호가 보존이 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한 조합이 한 90종류 정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예를 보면은 중성자, 느린 중성자하고 우라늄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을 때 질량수, 원자 번호 다 만족이 돼야 되고요.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나중 그러니까 이 중간에 불안정한 상태는 뺀 거죠. 이거 빼고 처음부터 나중만 비교한 건데 그래서 이제 나중 질량 그러니까 처음 질량은 이 둘의 합이고요. 나중 질량이 이 세 개. 세 개인데 여기 중성자가 세 개 나오니까 전체 알갱이로 따지면 네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을 곱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질량 차이에 따른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값이 주어지면 다 대입해서 계산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보면은 그 이만한 질량 차가 생기는 건데 계속 우리가 그 핵 물리학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1U가 에너지, MC제곱에 대응한 에너지다. 그럴 때 이제 대략 얼마였죠? 931 메가 일렉트롬 볼트였나? 그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메가 일렉트롬 볼트 퍼 C제곱 이게 이제 U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해 준 것이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메가 일렉트롬 볼트로 그러니까 원 그 우라늄 핵 하나가 분열될 때 이만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화석에너지를 태워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 열보다 엄청나게 많은 열을 얻어낼 수 있다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핵 분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모형을 이제 물방울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불안정한 상태 근데 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그 진동이 심해지겠죠. 그러한 진동이 심해지다가 그 물방울 마치 그러니까 물방울이 그 출렁출렁될 때 떨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할 때 물방울이 출렁출렁될 때 그런 모양으로 진동이 한쪽으로 길쭉하게 생기거나 또는 반대편으로 또 길쭉하게 생기거나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 상태이거나 이 상태가 되거나 그렇게 모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진동이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요. 이 핵자들을 결합하게 하는 힘이 핵력이 있는데 그 핵력은 굉장히 강하지만은 짧은 거리에만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양성자끼리의 반발력, 전기력이죠. 전기력은 R제곱에 반비례하지만 핵력보다는 충분히 먼 거리까지 적용하죠. 작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양 끝에 있는 양성자들끼리의 인력은 무시가 될 거고요. 하지만은 반발력, 청력은 무시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핵이 너무 커지면 양 끝, 변방, 양 끝 사이에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해서 이게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중간 고리가 잘라지면은 두 덩어리로 나눠진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X하고 Y 그러면서 이제 중성자들이 같이 뛰쳐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때 생겨난 에너지들을 이제 이러한 그 알갱이들이 중성자들이 다 운동에너지로 갖고 나간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핵 분열을 어 제어되지 않고 그냥 에너지를 터뜨려 버리면 그게 이제 폭발이 되는 거고 핵폭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 제어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만 찔끔찔끔 뽑아내자. 그게 이제 그 원자로가 되겠죠. 원자력 발전 그래서 이제 그러한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개념을 들여다보면요. 우라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핵 하나를 분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써먹으려면 그 우라늄이 분열이 되면서 중성자들이 뛰쳐나오잖아요. 그럼 또 다른 우라늄들이 있을 거고 그 또 다른 우라늄에 각각의 중성자가 흡수돼서 또 분열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서 분열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연쇄 반응이 되는데 이거를 한 방에 터뜨려버리면 여기서 열이 나오고 여기서 에너지 내어나오고 여기서 에너지 나오고 얘네들이 또 가면서 그 다음 우라늄들을 또 분열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버리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순식간에 발산되기 때문에 이제 폭탄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원자 폭탄이 되는 거고 이걸 잘 제어하면 원자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자로에서 제어하기 위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정도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원자력 발전 원자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자 일단 원자로에서 핵 분열을 일으키려면 우라늄이 연료가 돼요. 원자로의 연료는 우라늄 235가 연료가 되는데 238도 있어요. 동위원소에 근데 이제 238 같은 경우에는 느린 중성자에 의한 핵 분열은 잘 안 일어나요. 이게 이제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문턱 에너지가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들어가서 분열이 될 때 그러니까 진동이 커지는 필요한 어떤 에너지가 있죠. 그런 에너지를 추가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238번 같은 경우에는 분열까지는 잘 안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흡수는 할 수 있어요. 중성자를 흡수하거나 또는 이러한 넵튀늄하고 플루트늄의 생성이 기화되는 건데 어쨌건 원자로의 연료가 되는 건 우라늄 235인데 천연 우라늄 광석에서는 235 원자 우라늄은 거의 없어요. 0.7%밖에 없고 대부분은 238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우라늄 가지고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농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5를 더 모아가지고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3% 정도까지는 해줘야 연료로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연료봉에 우라늄이 실제로 분열이 일어나는 우라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우라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3%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핵연료 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연료봉 얼마 전에 일본에 원자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료봉은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이런 연료봉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어봉이 있고 감속제가 있고 그래서 핵연료 농축 우라늄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제어봉이라는 것하고 감속제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차단막은 당연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방사선이 나와서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막을 씌운 거죠. 콘크리트하고 납하고 잔뜩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원자로에 필요한 것이 감속제인데 그 핵분열이 일어나려면 뭐냐면은 느린 중성자가 필요해요. 근데 핵분열에서 나오는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에너지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중성자에 속력을 늦춰주는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감속이죠. 감속 그래서 요거는 주로 중수소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중수소 물이죠. 물에 그 수소 핵의 동위원소 들어가 있는 중수소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중성자가 빠른 중성자가 중수소 핵이랑 충돌해가지고 속력이 느려지겠다. 그래서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해서 우라늄이 흡수하기 쉽게 느린 중성자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거예요. 중성자를 카도윈 같은 걸 이용하면 중성자를 흡수할 수가 있는데 이 중성자가 느린 중성자가 많아지면 분열이 동시에 분열이 일어나는 우라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어가 안 되니까 말 그대로 분열하는 속도 분열하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하는 거랑 똑같은 점 그래서 중성자의 수를 제어해주는 것 그것이 제어봉이다. 두 가지 역할을 이해하면 되고요.